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는 다른 신이나 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저라므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일 그런 더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군중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의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처로 가서 레위 사람의 대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지시한 것을 조금 더 어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를 처형하여 이스라엘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에 보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 만들면 안된다. 왕은 다른 나라처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을 원해야 되고 그 왕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또 법을 어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강력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훼손되어질 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왕이 된 사람도 그의 목적이 자신의 사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해와 덜과 별 그런 걸 섬기면 말라 그런 그냥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왕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욕망대로 어떤 우상을 찾아 섬기거나 할 때 하나님의 우리 삶 속의 주권자 되심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주권자 돼서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 거예요. 대신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성경적 가르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다분하게 수동적이 될 때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들을 느낄 거야. 너희들의 원함, 욕망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욕망에 따라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이는 민족이 되라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선함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 이들과 마찬가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오늘 살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내 삶 속에 내 욕망대로 진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자 됨을 내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누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시 우리 욕망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 우리가 왕처럼 이것저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주권자 됨을 세우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원함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됨을 겸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